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3156번으로 샹제리 무늬를 떠봤는데요 좀 색다르게 떠봤습니다 밑에 거는 이제 안뜨기 2줄이 들어가는 원래 무늬구요 위에 거는 이제 안뜨기 2줄 대신에 그냥 겉뜨기로 떠본 거에요 근데 예 이것도 예쁜 거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밑에 부분이 원래 샹제리 무늬죠 그리고 위에가 겉뜨기 2줄로 들어간 거 비슷한 듯 하면서 예 좀 다른 거 같아요 저는 이것이 6mm로 떴구요 이게 테이프 사라서 샹제리 뜨기에 예 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6mm면 이제 가늘어서 초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뒷면 인데 원작하고 이제 좀 비슷한 무늬로 나오는 듯 하면서 여기가 원래는 이제 겉뜨기 2줄이 들어가는게 원작인데 다 안뜨기로 나온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 겉뜨기를 꼭 두 줄을 안넣고 예 뭐 뭐 4단 6단 이렇게 짝수 단으로 이렇게 넣어도 좀 겉뜨기 2단이 많이 들어가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무늬를 조금 듬성듬성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샹제리 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넣고 예 그냥 넣고 싶은 곳에 포인트로 그냥 막 넣어도 색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색이 좀 밝은 거면 더 선명하게 보였을 텐데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 요렇게도 뜰 수 있구나 라고 예 한번 보여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